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하루 만에 인근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나왔습니다. 최초 발병 농장 인근으로 두 농장 간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입로는 출입 통제됐고 매몰 처분을 위한 트럭이 농장에 들어섭니다. 춘천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데 처음 발생한 농가의 방역대한 농장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확인되면서 키우던 돼지 6,5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틀간 매몰된 돼지는 모두 1만 5천여 마리 정도로 전국 사육돼지의 0.1%로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확산이 걱정입니다. 강원도는 두 농장이 5.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역학조사에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방역대한 5곳의 돼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병농가 사이에 역학관계가 없는 게 더 걱정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건데 생존력이 높은 ASF 바이러스가 다른 농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겨울과 같은 상황 속에서 냉동상태로 유지가 되면 천일 이상까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양도나시는 분들이 폐사체가 발견되어 있거나 멧돼지가 있는 지역에 갈 때는 상당히 조심을 좀 그려야 되고 특히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이후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도 추석 이후 화천에서 지난해에는 인재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농장 내는 그 농장에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그런 직업 의식을 가지시고 외부 사람은 절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 기본 또 산행과 버섯 채취 등이 많은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